제가 지금 겪고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서스럼 없이 스타덤 PC방을 덕분에 주쳐나온 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타덤 PC방을 창업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25년 동안 분에서 직업군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중에 스타덤 PC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혀 후에 PC방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안정적인 수익이 되는 사업을 하나 해야겠다 싶어서 PC방을 선택을 했고 PC방을 선택한 과정에서 여러 프랜차이즈 정보를 확인을 하고 분석도 하고 있는데 다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스타덤 PC방은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더라 직접적인 오프라인에 가서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스타덤 PC방을 접하고 관계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뛰어들게 됩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 배감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으로 PC방이 없어서 잘 없다 보니까 손님들은 PC방 자체만 생겨볼 수 없겠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 이 친구들이 접했던 PC방과는 완전 확연하게 나름 인테리어와 시설, 사양 이런 걸 갖추고 있다 보니까 거의 뭐 폭발적인 반응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PC방 오픈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없었거든요? 뭐든지 새로이 시작한다, 새로운 경험 당연히 다 두려움을 낳고 시작한다. 조영 씨 마찬가지로 PC방을 태어나서 처음 하고 이걸 제가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 스스로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도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 말을 처음에 진짜 긴담을 냈습니다. 긴담을 냈는데 오픈 시점부터 오픈바이저가 서버를 하고 오픈에 슈퍼바이저가 서버를 하고 또 오늘 지금 이거 돼가면 전에도 게임 대회를 하고 있는데 게임 대회를 할 때 본사 직원들이 다 와서 진행을 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제가 배우고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제가 모르는 부분은 항상 전화를 합니다. 슈퍼바이저한테 전화를 하고 얻을 때는 진짜 이사님 대표님까지도 전화를 해도 흔쾌히 답변을 내주시고 제가 어떤 게 위협하다 이렇게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면 그게 항상 제법 반영이 돼 이런 모습이 서로 윈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줘요. 처음에는 혼자서 전쟁을 한다는 생각에 문의가 있는 방문 중입니다. 전부가 시작이 오니까 아문들이 문의합니다. 저희가 그냥 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성에 만족하고 있으신가요? 수익성 부분에는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점주가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수익이 판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설륜 같은 경우에는 4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그냥 뭐 수익은 그러면 평시에 한 배가 올라가는 걸 보고 지금 오픈한 매장 그리고 처음 하는 매장 기존에 있던 매장도 마찬가지 그 점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진다고 저는 확신하고 또한 스타듬 같은 경우에는 그 플러스 본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나 어떤 서버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스타듬 고민하고 있는 어떤 예비 소감자들에게 많이 하신다면 만약에 PC방을 하시겠다 하면은 제가 뭐 다른 프랜차이저 메뉴가 왔지만은 그래도 저는 스스럼 없이 스타듬 문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이러면서 가장 좋았던 곳 항상 24시간 소통에 문이 열려져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필드에서 우연정말 모르겠다 하는게 직접 봐서 가려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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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측면 어떤 모든 측면을 볼 때 혼자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는 관리입니다. 네.